제가 평소에는 비공개 온라인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모르는 신규 캐릭터로 GT5 공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마이갓! 여러분들 제가 처음으로 공세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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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 낙곱살 같은 일이라고 어? 뭐지? 어? 여러분들? 여기에 버려진 토리아도로가 아이씨! 사라졌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딘가에서 폭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세지 제 주변에 지금 플레이어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어요 낯선 사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아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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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이 사람을 타면서 저희 집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랭크가 1이라서 그런지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아요 아니 그 타에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찾겠다고 다른 플레이어들의 공격성을 보기 위해서 플레이어 근처를 어슬렁거려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누군가 여기 앞에서 옷을 사고 있어요 그렇다면 입구를 잠시 막아놓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오프레스 LP2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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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말 재밌다 이것이 바로 남의 오프레션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아이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이 웬! 이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오프가 날아다니는데 나를 공격하지 않아? 저는 선제 타격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싸우는 걸 구경하겠습니다 어? 가만히 있어봐 여기 지금 다른 플레이어가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최고야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갑시다 출발! 지금 저는 모르는 사람 뒤에 타고 있어요 웬! 이분이 저를 어디로 바라내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덤프트럭? 덤프트럭? 오마이갓! 덤프트럭이라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고맙습니다 경찰관님 아 그리고 저는 저 사람을 보내고 갈게요 아 뭔가 좀 아련한데 즐거웠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무도 날 공격할 수가 없다 어? 자 누군가 총을 쏘고 있습니다 과연? 아! 저는 지금 선제 타격을 맞았어요 오랜만에 쟁을 한번 해볼까? 제가 랭크가 1이지만 300랭크에요 원래는 여기저기고만 있어봐 아! 야! 야! 시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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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닥!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볼게요 1 1 스타트! 빨리 경찰 불러와 임마! 어? 자 경찰을 불렀고요 야 이 나쁜 사람아 여기 앞에 다른 플레이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듀코우 데스 제가 뒤를... 아! 네! 교통사고 발생! 아! 아씨! 맞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옵트를 타고 가만히 있는다고? 쏘지 않는 거야? 어째서? 출발! 출발! 아! 못 따라오죠? 제가 이겼죠? 나이스 샷! 아잇! 안돼! 제가 다른 플레이어한테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아 뭔가 살짝 망한 것 같죠? 나올 수 있어요? 1 2 3 4 1 2 3 4 아니 지금은 난 아토마이저도 없다고 이런 제작? 아! 도와줘! 도와줘! 야 여기 타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멋있으면 옆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오랜만에 보는 임포트의 듀코우 데스 검정색 아! 빨간불! 뭐야? 지금 빨간불이라서 여기를 쓰신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옆에 바이크! 저한테 바이크를 줬어요 오마이갓 잠시만요 이거는 따봉을 날려줘야 돼? 나이스 샷! 감사합니다! 나이스 샷! 감사합니다! 이 바이크 제가 잘 타도록 할게요 아니 그 타의 사람들 너무 친절한데? 아니 혼돈의 그 타 어디 갔죠? 어? 팩과 버그가 판치는 그 타 어디 갔냐고 어잇! 왔다! 나이스 샷! 아잇 잠시 내가 안 얼굴인데? 내가 안 얼굴한테 내가 죽었잖아 이런 젠장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오마이갓! 어어어! 안돼 도망가! 도망가! 이 사람 사람 나타났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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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사람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빡빡! 빡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GTA 온라인 역사상 첫 킬! 죄송합니다! 제가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저한테 아토마니를 쏜 거예요 안돼! 도망가! 어어 위험해 위험해 폭발 타이다 도망가! 어쨌거나 재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